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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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지? 아, 신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거는 이 분이... 응? 너? 아름다운 백두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때의 희생이 전쟁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곳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 너희들과 같이 볼 수 있었나요? 위멘之源 위멘之源 有妖邪的气息 你找我来 可是为了此事 위멘之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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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위해 하하 아 다행히 저는 이곳에 대해 이곳에 대해 이곳에 대해 이곳에 대해 그는 그렇게 멋지 않게 생각하시네요. 신과 교회는 자신이 지상됩니다. 다시 회의. 정말 신기한仙인. 제 생각에 대해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샹마는. 더 이상은 지금이 좀 멈目입니다. 魔神残渣, 시즈 디디디洩漏. 시계가 더 이상한 것입니다. 只要找到 師 師父 師父 不好了 阿貴 你怎麼從不補爐跑來了 出什麼事了 不要著急 先喘口氣再說吧 不 不好了 家梁 家梁的情況突然惡化了 什麼 這麼快 暗往常推斷至少還有三天呢 看來 最不妙的預想成真了 諸位 我們立刻返回步步爐 十分之間 凹凸 禁止 十分之間 十分之間 還好 一下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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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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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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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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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先生又要出門了嗎 응 一趟遠門 琪琪 能偷你準備一下平時那副藥嗎 都添一份物須花粉 再加上藥匣第三格和第五格裡的東西 希望能起效 白先生 這是 去吧 記得看好藥爐 不要再被燒著了 好 啊 大家 一路小心 暫停了 이 느낌은 그 때 밀루가 있었다. 나는 내 몸이 뭐지? 내가 어디서 갈까? 몸이 더 강한 것이다. 어떻게 멈추지 않냐? 아니면 더 심한 것이다. 차례를 더 심한 것이다. 차례를 더 심한 것이다. 이 방향이... 여기다. gdzie 스카이 있으니eth 그것은요 여기다 이 차례가 하러 터뜨린 이 차례가 하나에서부터 어떤 차례에서 여기다 다행히 HHH 표정 이곳에... 나는 여기다. 이곳에... 이곳에... 흥미를 생각하니... 나도. 여기... 조금 기억하니... 하... 하... 괜찮으니? 여기가 앉아. 우리 같이 찾아라. 아... 장리타... 아직도 기다려야. 아... 빨리 추발. 네! 이제 연락을 드리면중 속도로 동의 중 두 번째로 으아.. 하아..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여유로 anecdotal 하고 잘 모르는데, 지식이 굉장히 다리네요. 아니, 도둑이로는 도둑이 없었지요. 도둑이 가볍인 거고... 이 뾱은 여기가 있는 게 관련 문화나가 있을까요? 도둑이 어디서 유명한 도둑이 없었지요. 한가지로 옮겨서 유명한 공군이 있다면... 하지만... 왜 이 공군이 못 안다니는 어떻게 안 된다니는 사귀는 거 같지요? 그 생각에 대한 공군이 왔어요. 제가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주로 제가 왔는데, 說是在洞裡發現了救我的方子 但是… 但是他說這種方法會讓我… 可惡… 怎麼想不起來了… 可惡… 不必勉強自己 先往前探索吧 뱅이로 판시 여전사 뱅뱅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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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는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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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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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계속 내려가. 내가... 그곳에... 이곳은 그곳에서... 이곳에... 이곳은 이곳에... 에어링이 eventual이... 너무 더위에... 자세히... 이게... 이곳은 맨끼리, 이곳에... 이곳이... 더위에... 또, 이곳은 광고에서... ... 구멍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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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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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 죽는 것. 생일이 죽는 것, 이것은 희망을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일을救을 수 없을지, 성리를 못하여서 그럼, 성리를 죽는 것 같다. 성리를 죽는 것 같다. 성리를 죽는 것 같다. 성리를 죽는 것 같다. 무슨 뜻인지? 아직도 생일이 죽는 것 같다. 不管見過多少次 凡人之間終有一別 死得其所或許也是個不錯的落幕 至少你的師父他們都是這麼想的 他們的選擇確實令人動容 可那些死得其所的生命 往往才是最不該逝去的生命啊 當初我們說好 只要阿羽長大到能幫你采藥 就讓我上路 你看現在 他都能帶我上黎月港看病了 還去幫你掛了委託 就算我不在 你們倆也能好好活了 已經不需要更多時間了 請你們送我上路吧 嗯 嗯 再一個人 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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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 아빠의 양이 너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가 저거에 사는 것 같다 우리의 가족은 모두 부족하다고 아 아 아 都到這時候了,還想這些做什麼? 人哪,真是越慌越貪心。 真想再聽聽你的聲音啊。 佳良,佳良,佳良,佳良,爹,你醒了嗎? 佳良,阿羽,我不是……這些東西是…… 死而復生的感覺,如何呀? 若有什麼不是或者異樣,可否詳細說與我聽聽? 白先生,我……我不是應該…… 你確實已經死過一回了,如今的你,比起人類更接近一具殭屍。 殭屍…… 殭屍? 不錯,在我們出發之前,我托七七準備了一帖不死之藥,將你的身體維繫於生死的霞凤間。 雖然距離真正的仙家之術還差得遠,估計只能為你延續一點壽命。至於具體是幾日,幾月,還是幾年。 我也想藉此機會再觀察一下,但無論時間多久,應該都夠你好好道完別,再安心上路了。 不知胡堂主,可還接受這樣的安排。 不死之藥?你究竟在背地裏鼓刀了多久,居然連這種東西都給煉出來了。 明不復實地半成品吧了。 如果不是家良的意志堅定,恐怕也發揮不了幾份效用。 說到底,我只是一名醫師而已,不懂那麼多生死循環,陰陽守長的大道理。 只知道眼前既然有一條值得拯救的生命,就沒有理由不去拯救。 何況在我們出發之前,不就是胡堂主讓家良來幫忙引路的嗎? 嗯! 果然暴露了嗎? 若非胡堂主特意提點,我們後來恐怕也不能及時找到世界。 難怪當時媒體不死藥的事,全連那種時候都還在地方路。 呃,啊,胡堂主還嘱咐我不要隨便亂說,結果還是瞞不過白先生啊。 呵呵,可不要小瞧了我的鼻子啊。 我不過是看家良一直記掛著失蹤的家人,想讓他了卻心願,儘早上路而已。 免得回頭徘徊不去,還得費心超度。 就是沒想到這單生意,最後還是被不捕爐劫了糊。 算了算了,就當作訂單延期吧。 唉,原本有個七七就已經夠頭疼了。 現在居然又多了一個。 早知道一開始就把他拉去往生堂該多好。 我,我一定會成為比白先生和媽更好的鑰匙,再治好老爹的。 你,別再打我爹的主意了。 哦,想跟往生堂搶生意的人,兩個雲來海都裝不下。 那你可得多多努力嘍。 旅行者,派蒙,我們改日再會啦。 啊,終於走了嘛。 啊,總算改一段落了呢。 為了難得的重建,是不是該做點什麼? 嘿嘿,這種時候,就要做頓好吃的來慶祝一下。 哈哈哈哈,上次在飯桌上跟江裡阿瑜聊天,都好像是上輩子的事了。 哦,聽上去很值得期待呢。 首先,得去集市上選最新鮮的食材,出發出發。 大姐姐,我,我也來幫忙。 白珠,這次,真是多謝你了。 師姐哪裡的話,我不過是做了該做的事而已。 該做的事嗎? 白珠,唱聲。 白珠,唱聲。 要是方便的話,我們到外面敘敘就吧。 要是方便的話,我們到外面敘敘就吧。 白珠,唱聲。 呃,前輩,請說。 第一,不要忘了,柔軟體操。 第二,不要忘了。 嗯。 frozen. 忘了。 忘了。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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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